그럼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1번 CO2 Q 1번 CO2 Q. 3번 K2 GU 1번 C2 2번 CO2 Q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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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맘에 든다. 하지만 혼자. 2번 CO2 Q. 그렇지. 좋아 좋아. 일단은 7점으로 시작합니다. 201호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마 무조건 얘네 일어내잖아 얘 무조건 일어날거 아니야 뭐해 뭐하냐고 여기서 뭐해 2번 씨유터큐 2번 씨유터큐 아 진짜 지금 이 새끼라 그만해 아 지금 얘기해 아 지금 얘기해 아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 방을 탈출하려면 양갈래 씨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따서 묶어주세요 어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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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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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드릴게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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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자 귀신 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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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움직이면 안 돼, 다같이. 아! 아! 야! 아! 야! 아! 아! 다리 만져 큐. 아! 아! 야! bravo